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업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정책론이고 지금 휴가 기간인데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분명히 나중에 대가로 보상을 얻으실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자, 4주차 보죠. 자, 오늘 정책론인데 첫 번째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일단 단어를 알아야죠. 자,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데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한다. 근데 수요 공급의 기능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이 가격과 양이 같아지면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의 기능은 정책론에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패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원 배분이 일어나긴 하지만 수요 공급이 일어날 거니까 일어나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거 자원 배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야겠죠.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고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뭐라 그래요. 이걸 정책이라고 하죠. 정책. 그래서 정책론이고 이 정책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정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이 이렇게 있죠. 자, 간접은 무조건 외워놔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암기했던 거 정부의 간접 개입이 뭐가 있다.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이 뭐예요.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정부지원정책, 공시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알려주는, 정부 알려주는 제도, 공시제도. 자,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하겠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겠다.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우리나라 토지는 이미 토지마다, 전국토의 토지마다 어떻게 이용하라고 규제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지역 지구제. 토지용 규제 나오면 지역 지구제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제 지역 지구제를 얘기할 때 공법에서 지역 지구제를 왜 실시한다? 토지용 규제니까 토지용 규제를 왜 한다? 토지용을 어떻게 하려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 지역 지구제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학기론에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토지 이용을 맡겼더니 주택이 들어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장이 들어서서 면이 발생하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하니까 효율적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기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이렇게 나오면 지역 지구제예요. 지역 지구제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법에서 정의하는 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학기론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지역 지구제 자,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보죠. 자, 시장 실패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정의 먼저 기억해놔야죠.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 아주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이 수요 공급이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실패했다는 건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했다. 주의해야 될 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요 공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기능은 일어나지만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죠. 자 이때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외공, 불비 이렇게 외워놔야죠. 외공, 불비,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이때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든 부의 외부효과든 모두 다 시장 실패를 일으켜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부지만 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는 좋은 외부효과를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안 만들어진대요. 과소 생산이 문제인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과다 생산이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 자 공공제는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하는데 얘 문제도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 공공제의 두 가지 특성. 뭐 얘기해 봐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경합하지 않는다는 건 경쟁하지 않는 건 동시 소비에도 문제가 안 된다. 동시 소비성을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배제시키지 못한다.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무료 소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연결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비경합성은 동시 소비하니까 경쟁할 필요 없고 비배제성은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 무료 소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누가 만든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한다. 도로, 학교, 서비스 등등. 공원, 등대 이런 것들이었죠. 등대로 설명했었죠. 등대. 불안정 경쟁은 4개를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정 경쟁이라 그래요. 불안정 경쟁은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경쟁이 적은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독과점이 일어난다고 하고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거죠. 독과점, 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얘가 불안정 경쟁인 조건을 4가지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다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불안전하다.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태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이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똑같은 얘기긴 해요. 여기에서 정보가 불안전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오면 외공불비 4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외공불비에다가 다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소수. 정보가 불안전하다. 재화가 개별적이다. 진태가 어렵다. 이 여덟 가지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외워놔야 돼요. 시장 실패의 원인. 자, 일단 정책론에서 매년 나오는 거. 무조건이죠. 100%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맡겨둔 채 정부가 옆에서 지원해주거나 보조하는 정책을 이걸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옆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정책을 간접 개입 외워놔야죠.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이 개발은 맨 앞에 개발만 있는 거예요.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라고 하는 거. 보조금, 임대료 보조 같은 거죠. 조세, 세금이죠. 그 다음에 금융정책, 돈 빌리는데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 LTVDTI죠. 특히 LTV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이걸 금융정책의 규제가 강화됐다, 완화됐다, 완화됐다라고 얘기한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지원하는 거. 행정상 정보 지원이에요. 정보를 지원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니까 공시제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있는 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제도. 대표적으로 등기등록제도죠. 공시제도.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제. 이것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다는 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언제부터 며칠 이내?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조건 외워놔야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지급일 나오면 안 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간접 개입을 무조건 외워야 되고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한다는 건 시장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났는데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걸 이걸 직접 개입이고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은 현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 무시하고 정부가 얼마로 받아야 된다라고 규제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일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이것도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라는 거. 자 그럼 보죠. 자 토지은행은 LH가 땅을 사는 거죠. 사가지고 수요자 역할로 비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쓸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제도를 토지은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공용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라고도 하는 거 토지은행 누가 전담한다. LH죠. LH. LH가 뭐예요? 우리말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니까 토지주택공사 LH가 전담한다. 토지은행은 다른 건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LH가 한다. 이때 선매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선매는 모든 땅을 선매하는 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할 수 있어요. 이 선매라는 건 개인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적당하다 판단하면 개인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도 살 수 있고 지자체도 살 수 있고 LH도 살 수 있어요. LH가 선매로 땅을 사면 뭐라고 한다? 토지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땅 필요하면 선매로 땅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되거나 선매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땅을 개인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살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강제수용에 의해 협의 매수예요. 협의 매수죠. 협의 매수하는 거고 아무 땅이나 선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어봐서 협의해서 사는 건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설명 잘 듣고 이따가 설명 끝난 다음에 문제 풀 거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문제에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아 키워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선매 역시 토지거래허가 구역만 선매할 수 있어요. 그럼 선매 제도도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의 직접 개입인 거예요. 정부, 지자체, 공사. 공적 주체 나오면 딱 세 가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 얘들이 하는 건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자 공영개발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개발을. 땅 사는 것도 정부가. 개발하는 것도 정부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정부가. 정부가 다 하는 걸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주로 땅을 살 때는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산다. 수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하는 직접 개입이고 수용은 강제성이 크니까 주민과의 갈등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로 공영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부. 정부가 임대인이에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이죠. 신도시개발사업. 미개발 토지를 최초로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액정리사업이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인데 이때 주로 사업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 환지방식.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주로 환지사업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한다. 환지방식은 땅을 샀다가 파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도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그럼 재매각이다. 재분배다. 재분배 방식. 무조건 기억해놔야죠. 재분배 방식이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다음에 가격 규제하는 거.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정부에 직접 개입해요. 임대료 규제하는 거. 분양가 규제하는 거. 가격 규제하는 걸 다른 말로 상한제라고 하죠. 상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하나가 탁 떠올라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번에 법령 바뀌었으니까 나올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세 가지가 있어요. 단지형, 연세. 그다음에 소형주택이죠. 원료명이 바뀌어서 소형주택. 머릿속에 암기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라고 구분하는 건 간접 개입을 외워서 얘가 아니면 직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개발 보조금 정보를 외워놔야 돼요. 이때 개발은 개발 부담금 개발이 환수제지. 그냥 개발 있다고 해서 다 간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발 부담금 개발이 환수제가 간접 개입이다. 얘를 외우고 얘가 아니면 직접. 그런데 하나 더 구분해야 될 건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 이용 규제.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대요. 이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라고 규제하는 정책.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용 규제는 지역지구제. 얘는 직접 간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용 규제. 그런데 얘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해도 괜찮고 어떤 지역은 개발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정부가 규제한 지역에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 이 토지 소유자 손해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고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지역 간에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지역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게 극심하게 발생할 때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도입된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뭐를 떼어내서 개발권을 떼어내서 뭐한다? 양도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죠. 그러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현재 존재하는 제도이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개발권을, 즉 규제한 지역에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에 해당되는 걸 개발권으로 줄 테니 개발권을 팔아라. 팔아서 보상을 받아라라는 거죠. 정부가 돈 썼어요? 아니면 개발권을 팔았어요? 팔았죠. 우리가 팔고 사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얘는 보상을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 제도인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는 미실시 제도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로 토지용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얘가 나오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에 대하여 무슨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역 지구도도 무슨 계획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이것도 토지용 규제니까. 나머지 토지 이용 이런 거, 건축 규제 이런 것들은 다 토지용 규제 내용이라는 건 상시적으로 알 거니까. 그래서 토지용 규제 나오면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지역 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된다.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 지구제랑 같이 다녀야지. 얘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얘의 개발권은 다른 얘기예요. 얘는 간접이고 얘는 토지용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문제 100%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외우지 않고 뭔가 공부된 거, 이거 잘못 공부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책론을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개발, 보조금, 간접개입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 직접 개입해서 토지은행은 누가 한다? LH가. LH가 땅 살 때 무슨 방법으로? 선매 방식으로. 공영 개발은 주로 무슨 방식으로 땅 산다? 수용. 도시 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한다? 환지 사업 방식. 기억해놔야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직접 정부가 하는 거예요. 선매도 정부가, 수용도 정부가, 환지도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하죠. 일단 얘를 외워놓고 완벽하게 풀려면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 간접개입을 잘 외워놔야죠. 정부가 뭔가 좋게 하려고 시장에 개입했으나 시장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시장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정부 실패.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 실패가 들어있다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켰다, 나쁘게 했다. 자원배분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었다. 정책이 그렇게 했다. 이건 정부 실패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개입하죠. 자, 정부의 정리했던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개입하는데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가 있다? 왜, 공, 불, 비, 불안정 경쟁의 네 가지 다 정동진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할 때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가 있는데 간접이 뭐다?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그러면 시장에 문제가 없으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진 않죠. 시장에는 다수가 있어요? 소수가 있어요? 네? 소수? 다수?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방금 외웠잖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에요? 불안전이에요? 불안전이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 왜들 그러시지?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은 고가니까 중산층 이상의 이상의 시장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면 30%가 안 돼요. 그럼 대부분 70% 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람들도 보살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다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복지정책을 위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야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없어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죠. 정치는 왜 해요? 정치는 왜 해? 왜 맨날 야당, 여당이 막 싸워? 맞아요. 잘 살기 위해서. 즉,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생각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들어서 야, 우리 방식대로 사람들 잘 살게 할 거야. 라고 정치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목표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돈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고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개입하는 것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니까 이런 걸 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시장에 문제가 있어도 개입하고 문제가 없어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자, 외부효과와 공공제 보죠. 자, 얘가 나온 건 이 외부효과와 공공제는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시장 실패 일으키는 대표적인 거죠. 외부효과 공공제. 얘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외부효과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외부효과 보죠. 자, 일단 외부효과의 정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나타났다 해서 외부효과예요. 그럼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은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느냐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는 건 돈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보상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걸 외부효과라고 한다. 근데 외부효과의 특징은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제3자라 그래요. 당사자, 경제활동의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의도했다, 안했다.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의.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는데 영향을 줬음에도 보상대가가 없어요. 이 말은 돈거래가 없었다는 거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의 외부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부의 외부효과 플러스를 정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부라고 읽죠. 요즘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감정평가에서 외부 경제가 뭐고 외부 불경제가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니까 부의 외부효과고 외부에서 오는 좋은 경제적인 효과니까 정의 외부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효과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생산은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는 편익을 보는 거예요.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 그래요. 소비하면 얻는 효용을 뭐라고 한다? 편익이라 그래요. 효용이나 편익. 이때 이제 예를 외워야죠.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여 누가 좋다? 사회가 좋다. 이 말뜻 알아야 돼요. 내 돈 들여면 무슨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으니까 어떤 편이 크다? 사회적 편이 크다.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정의가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라고 나오면 이건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들여 사적 비용 크고 또는 사회적 편익이 큰 거 이건 정의 외부효과다. 그런데 이걸 정의 외부효과라고 하고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맡겼더니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죠.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과소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외부효과는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좋은 걸 너무 안 쓰거나 안 만드니까 좀 많이 만들고 써라라고 하면서 무슨 정책? 보조금, 세금감면, 지원정책으로 개입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할 때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의 문제는 과소생산이 문제다.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지원정책, 보조정책, 세금감면으로 개입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럼 반대로 이제 부의 외부효과는 얘 반대니까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돈 들여서 누가 좋다, 내가 좋다 이걸 부의 외부효과라고 하고 얘 문제는 뭐예요?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죠.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쓰는 게 문제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는 그만 만들려고 개입해야 되겠네요. 무슨 정책? 규제 강화,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잘 들어봐요. 외부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정인지 분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외부효과가 나오면. 자,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는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봐요. 다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외부효과래요. 정해요? 부예요? 부의 외부효과예요. 부의 외부효과.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부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는 어떻게 개입한다?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외부효과의 경우는 정부는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맞아요? 맞죠? 즉,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의 외부효과니까 정부는 어떻게 지원 정책, 보조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얘는 외부효과가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시설이나 재화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지역에만 만들고 다른 지역 만들면 안 되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나타나요. 지역 이기주의. 이걸 뭐라고 한다? 핀피. 이 피가 플리즈라는 거죠. 제발 와주세요라는 거죠. 플리즈 인 마이 프런트 야드라고 하니까 와주세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나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쓰레기 매립지 같은 건 절대 우리 지역은 안 돼. 다른 데 가야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안 된다라고 할 때 낫 인 마이 백 야드라고 하면서 님비라고 하죠. 이건 보너스로 나올 때 나오는 지문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좋은 거면 플리즈 핀피 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건 안 되라고 하면서 님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하죠. 다시 한 번. 지역 지구제는 왜 실시한다? 외워요. 제발 좀 외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효율적, 경제적 이용하고 공공목리 증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죠. 이걸 학교론에서 뭐라고 한다?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부의 외부가가 일어나지 않게 이용하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건 뭐다? 지역 지구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학자가 야, 정부 네가 직접 규제하지 않아도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야, 물이나 공기 같은 것도 네 재산이야? 라고 인정해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시장이 알아서 외부요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학자 기억해놔야죠. 누구? 코즈. 로날드 코즈라는 학자예요. 로날드 코즈가 정리했어요. 코즈의 정리라 그래요. 코즈는 부의 외부가 문제도 정부 네가 직접 지역 지구제로 규제하지 않아도 환경에 재산권을 주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 라는 거죠. 코즈라는 학자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17명 학자 배웠죠? 배웠죠? 암기코드 한번 정리하면 지대이론에서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지대이론 6명에다가 에이그, 마찰, 마찰비용이론 헤이그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에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여기까지 10명 공업입지이론에서 비버, 수레 2명 그 다음에 상업입지이론에서 스타일 중심, 렐름, 소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렐리의 소매인력법칙 일부 수정에서 경계 분기점을 밝힌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렐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허프의 확률모형이죠. 이렇게 총 17명을 배웠고 2명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부의 외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의 지당권을 주면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로날드 코즈, 코즈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만 걷어들이면 야, 정부 재정 모두 충당하고도 남아 다른 세금 다 없애도 괜찮아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돼 토지, 단일세 누구예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 이렇게 총 19명을 외워놔야 돼요 학자 공공제 보죠 공공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죠 비경합성과 비경합성 경쟁하지 않는다 비배제성 배제시키지 못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경합성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경쟁하지 않는다 왜? 동시에 소비해도 기능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용하든 100명 이용하든 1000명 이용하든 등대가 있다고 해보죠 등대가 있으면 만 명 이용한다고 해서 등대 기능이 뭔가 줄어들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동시 소비해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먼저 차지하려고 먼저 이용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네 이걸 동시 소비성을 비경합성 동시 소비해도 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무료 소비성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있어서 애들이 있으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요 안 만들고 누가 만들어주면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돈을 안 내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먼저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필요한데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너무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불편하니까 정부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겠다 좀 해라라는 지원 정책보다 더 강력하게 정부가 직접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공공재 자 이건 재화와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 치안, 소방 같은 건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도로, 교육, 방송, 잘 보존된 산림, 등대, 공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공공재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공재가 나오면 딱 떠올려야 돼요 무슨 성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든다 정부만 만들어요 정부가 주로 만들어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예요 공공재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나타나서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만드는 거 공공재라고 하는 거 정외 예보 효과는 뭐라고 한다?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까먹으면 안 돼요 내 돈 들이는 건 뭐예요?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은 건 사회적 편의가 크다 그럼 정외 예보 효과의 문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여서 정부가 뭐 한다? 지원, 보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개입한다 세금 감면으로 개입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 보죠 토지정책 이 토지정책도 12개를 외워놔야 되는데 이제 외워야 돼요 완벽하게 12개만 외우면 한 문제가 보너스로 맞을 수 있는 거니까 학자별 이론보다 더 쉬운 거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보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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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12개 외워놔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정리해보죠 자, 지역지구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한다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공공봉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장하는데 이걸 학기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지역지구제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용도 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돼요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이 가능한데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된다 무슨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이 상위 이 아래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토지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이 말이 나오면 도시군 기본 계획 우리 시험에 한 번 등장했어요 학기론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이렇게 나오면 이건 도시군 기본 계획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하는 사람도 외워둬야 될 건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을 전국도를 4개로 구분했어요 어떻게? 도, 관, 농, 자 이렇게 구분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했고 도시지역을 다시 4개로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 주, 상, 공, 녹 이렇게 구분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1차 하는 사람도 여기까지 외워놔야 돼요 도관, 농자로 전국토를 4개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구분하고 시험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주거지역을 우리가 구분할 때 전일준, 전용, 일반, 준 이렇게 주거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한다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한번 나왔던 거 준자가 들어간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준, 공, 주, 공업지역, 주거지역, 공, 주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만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건 준공주 이것뿐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야 지역지구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걸 바탕으로 문제 어떻게 해석되어서 풀려지는지 정리하고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지구제가 어떤 지역은 개발해도 되고 어떤 지역은 개발하지 마라 그런데 규제해놓고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죠 이 손실을 해결하려고 뭘 줬다? 개발권 개발권이란 권리를 하나 떼어낸 거예요 소유권과 별개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개발권이라고 한 거예요 용적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걸 뭐 해라? 양도해라? 이전해라? 어떤 지역으로?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라 얘들이 사갈 거다 돈 주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죠 거래했으니까 뭘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 뭐를 만들었어요? 소유권과 별개로 뭐를? 개발권을 떼어내서 이 개발권을 팔아라라는 얘기죠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나 가장 중요한 건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죠 외워놔야죠 개발권이 양도가 잘 되려면 개발 지역에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고 여기가 개발 지역일 때 원래는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야 1층만 지어 짓지마 얘길 짓지 못하게 한 만큼을 뭘로 줬다?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라 이쪽에 그래서 4개 층에 해당되는 걸 팔면 여기에서 얘들이 사갈 거예요 양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원래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정부가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 더 높게 짓는 거 허용해 줄게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개발권 양도제 그럼 이 개발권을 잘 거래가 일어나려면 이 개발 지역의 집가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집가 낮으면 개발권을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사와요 땅값 낮으면 여기 땅 사서 건물 짓지 개발권 굳이 사와서 건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가가 높을 때 개발권 거래가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때 개발권의 수요자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예요?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예요?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 얘는 공급자죠? 개발하는 거니까 공급자인데 개발권의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사와서 건물 지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토지은행제 자, 토지은행 토지를 은행에 저축하는 거죠 무슨 토지를? 나라가 쓸 땅이잖아요? 나라 쓸 땅을 뭐라 그래? 공공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토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니까 나라가 쓸 땅을 비축하는 거죠 정부가 땅을 사는데 무조건 정부지만 누가 어떤 공사가 하냐면 얘가 전담해요 누구? LH죠 토지주택공사 LH가 전담한다 다른 공사는 참여하지 않아요 무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얘가 전담한다 미개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나중에 좋은 데 쓰겠다 공공용 쓰거나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LH가 땅을 무조건 강제로 사는 건 아니죠 무슨 방식으로? 선매로만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LH가 선매로 땅을 사는 걸 토지은행제도 그럼 선매는 뭐냐? 선매를 봤을 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을 때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쓰기에 적당하다 그러면 개인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한다 우선하여 매수한다 뭐라고? 선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는 강제예요? 협의예요? 협의죠 협의 협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 선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만 선매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제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얘는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선매도 마찬가지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추에 관한 법률이고 선매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기억해놔야 돼요 이런 내용이었고 도시개발사업 보죠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이에요 미개발 토지를 개발이 안 됐대요 개발 안 된 걸 계획에 따라서 구역 정리하고 블럭을 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도시용 토지로 전환했대요 그러니까 미개발 토지를 도시로 바꿨으니까 신도시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인데 신도시개발사업인 거예요 그럼 얘는 재개발해요 신개발해요? 신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은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후 열악해져서 다시 도시로 만드는 거 도시 지역인데 다시 도시로 바꿀 때 재개발이라고 하고 얘는 미개발을 도시로 처음 만든 거니까 자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거죠 재분배 방식이다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 도시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 이때 돌려줄 때 두 개를 빼고 돌려줘요 뭐와 뭘 빼고? 채비지 공공용 토지 나라가 쓸 공공용 토지와 이걸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채비지 이 두 개를 제외한 토지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환지사업 방식이라고 하고 이 환지사업 방식은 재분배 방식이다 잘 기억해놔서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죠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사업 방식의 특징을 본다면 한번 보죠 도시개발사업과 환지사업의 특징을 보면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이 초기 사업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 땅을 사는데 돈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땅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 동의 얻어서 개발해서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고 돌려주잖아요 처음에 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겠네 사업비가 적다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느려요 얘는 넓은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여기에 동의를 얻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차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니까 속도가 느리다 재정착이 쉬워요? 어려워요? 땅을 돌려줘요? 돌려주잖아요 면적은 줄어들었겠지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니까 비싸졌으니까 면적을 줄여서 돌려주지만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니까 그 땅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겠네 재정착이 뭐하다? 유리하다 중요한 건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라는 걸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럼 이제 개발이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개발이익 개발하면 이익이 발생한대요 얘는 사업이용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땅값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는 건 일한 대가예요?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불로소득이에요 개발사업하면 땅값이 막 올라가더라 이건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덤으로 얻은 이익이잖아 이거 다 갖지 말고 일부 회수해서 정보가 좋은 데 쓰겠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땅값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 정상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을 이걸 개발이익을 한다 전부 뺐지는 않죠 현행 얼마? 25%를 뺏어가요 일정액을 뺏어간다 이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이라 그래요 개발부담금 개발리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돈 개발부담금 자 한번 생각해보죠 도시개발사업은 뭐냐면 동의를 얻어서 개발을 했어 개발된 토지가 땅값이 비싸질 거니까 면적을 줄여서 가격 똑같게 돌려줬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가격 똑같은 걸로 돌려줬으니까 근데 돌려받은 다음에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이 땅값이 올라가는 건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네 원토지 소유자 거 정부가 뺏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개발리익 환수가 어렵다는 건 이 개발리익 대부분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기 때문에 뺏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암기하면 이게 하루만 지나면 사라지니까 이 전체 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해석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자기 머릿속에 논리가 서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얘기했고 자 개발리익 환수제 보죠 개발리익을 환수하겠다 개발리익이 뭐다? 개발리익이 뭐다? 땅값 올라가는 거죠 개발사업하면 땅값 올라간다 정상을 넘어서 올라가는 땅값 오르는 것을 이걸 개발리익 일부를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벗더니 개발사업을 했대요 개발사업을 했더니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정상을 초과하는 집가상승분이 발생하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이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일한 대가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정부가 뺏어서 일부 좋은 데 쓰겠다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할 때 개발리익 환수제도니까 개발리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시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봐죠? 개발리익이 있으면 뺏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초과익이 발생해요? 발생하죠? 너무 오래돼서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했을 때 이게 일반 분양분으로 비싸게 많이 하면 돈이 남으니까 이걸 조합원 원래 원주택 소유자가 가져서 나눠서 가져갈 수 있죠? 초과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과익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막 부셔서 재건축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재건축하면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걸 이걸 뺏어오겠다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 개발 사업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이걸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개발부담금 둘 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개발 이익을 환수할 때 뺏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뺏어가는 돈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한다 공연개발 보죠 정부가 알아서 개발을 다 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이라고도 한다 공연개발, 공공개발 그래서 정부지자체, 공사 등이 토지를 주로 뭐해서? 수용해서 이걸 택지로 바꾼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분양, 임대하는 거 이걸 개발이라 그래요 우리 개발은 뭘 개발이라 그래요? 개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 임대하는 걸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개발의 주체가 정부가 될 때 이걸 공영 개발, 공공 개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가 할 건데 자기 땅이 없으면 개발 안 하냐? 그렇진 않죠 필요하면 남의 땅을 수용해서도 개발할 수 있죠 주로 수용해서 개발한다 수용하면 갈등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강제성이 크다 보니까 얘는 초기 사업비가 많아요? 적어요 땅 사는데 돈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초기 사업이 많다 속도는 빨라야 느려요? 빨라요 속도는 정부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공영 개발로 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공임대 주택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 만드는 거 얘를 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어? 이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얘는 도시잖아요 도시 엄청난 면적의 도시를 만드는 거고 얘는 공공임대 주택 짓는데요 아파트 10동 짓는데 넓은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렇대요 얘가 넓어서 오래 걸리고 얘는 좁은 땅을 수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재정착 유리에요? 불리에요? 이따 수용당했으니까 원래 원토지소에 수용당했으니까 정부에 땅을 팔았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재정착이 어렵다 개발리 환수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이 땅 누구 땅이에요? 정부 땅이에요 수용해서 정부 땅인데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겠죠 이 땅값 올라간 건 누 거다? 정부 거다 개발리 환수가 용이하다 얘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환지의 도시개발 사업과 수용의 공영개발의 차이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전통적으로 환지와 수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건 개발리 환수가 쉽냐 어렵냐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개발리익은 개발 사업하면 땅값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 토지 공개념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공짜가 뭐다? 방금 얘기했는데 공짜가 뭐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더라 뭐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정부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토지 정책을 펼칠 때 개인 토지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야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개인의 토지지만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성질도 내포되어 있다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간의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해요 토지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토지의 공개념 공익을 우선하겠다 무슨 성 때문에 발생한 거다? 부중성 정부가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강제적으로 수용 같은 거예요 수용하는 근거가 뭐냐?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공개념이 근거가 공개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부중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왜 평가해요? 토지의 적성을 왜 알아보는 거야?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자고 한다 보니까 이걸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서 이 적성은 토양이나 입지나 또 활용 가능성 개발했을 때 이익 등을 다 따져봐서 개발하면 뭐가 좋은지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개발해봤자 좋은 게 없다라면 레버루 투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적성을 따져보겠다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생길 때 이걸 조정하는 수단을 토지적성평가제도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를 허가를 막게 하는 구역이죠 왜 만들어졌어요? 토지의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때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죠 자, 얘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허가 맡으려면 뭐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이 땅만을 뭐할 수 있다? 선매할 수 있다 선매제도 뭐에 근거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자, 마지막 세 개 투기과열지구 자, 얘는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정해서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뭐에 투기를 막기 위한 거예요?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주택가격이 투기가 일어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전매 제한 실거주 제한 이런 것들을 두고 그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사 같은 걸 요구해서 야, 이 돈 증여받아서 주택 샀어? 세금 어마어마하게 물릴 거야 이렇게 규제하는 걸 투기과열지구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다? 주택이니까 무슨 법? 주택법 외워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있어요 자, 분양가는 뭐예요? 분양가 뜻이 뭐야? 분양가 뭐야? 분양가 뜻이 집값이죠? 그냥 있는 기존에 재고주택값이에요? 신규주택가격이에요? 그렇게 나와야죠 신규주택가격을 판매가격을 분양가라 그래요 새 집을 지어서 판매할 때는 야, 좀 비싸게 팔지 말고 싸게 팔아라 정부가 낮게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이 분양가가 신규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상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주택 얘기하는 거죠 무슨 법?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론에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지정해라 자, 개발 제한이래요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런 지역을 정하겠다 개발이 뭐예요? 개발이 개발이 우리 아까 방금 했잖아 개발이 토지를 뭘로 바꿔서 택지로 바꿔서 모아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 임대하는 걸 이걸 개발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개발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물 지지 못하게 하는 땅을 개발 제한구역이라 그래요 건물 지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여기 건물 지었더니 도시의 무질서 확산이 나타나더라 그럼 이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게 뭘로? 녹색 띠로 둘러싸겠다라는 거죠 개발하지 못하게 이걸 옛날에 그린벨트 이걸 다른 말로 개발 제한구역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 확산을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스프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 토지용 규제죠 건물 짓지 말라고 토지용 규제하니까 무슨 계획에 속했다?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은 다 무슨 법? 국계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공법에 처음 나오는 국계법에 다 속한 내용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 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여기까지 해서 12개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4년 연속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또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죠 보너스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나머지는 뭐 됐다? 폐지됐다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토지, 초과이득세, 폐지 공안지세, 폐지 종합, 토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종합토지세가 폐지된 거예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공안지는 뭐예요? 공안지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고 비워둔 도시토지죠 도시토지라는 건 어떤 토지냐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도시토지라 그래요 택지를 일반적으로 도시토지라 그래요 건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안 짓고 비워둘네 알받게 한 거네 투기한 거네 라고 한 것을 공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물리려고 했더니 난개발이 일어난 거예요 건물 안 지어서 세금 내라고 마음대로 건물 채워야지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부작용이 크니까 폐지된 거죠 공안지세 폐지 도시토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려고 이용하지 않는 걸 휴한지 도시토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 알받게 한 거 공안지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건데 농지 중에서 농사 안 짓고 그냥 잡초 무성하게 내버려 둔 곳이 있어요 놀리는 놀러 가는 곳 유원지니까 유휴지 유자부터 시작해서 유휴지 놀리는 토지죠 유휴지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건 공안지 유휴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건 휴한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봐봐요 토지형 규제 지역주구제 뭐라고 나와야 돼? 이제 머릿속에 외워봐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효율적 경제적 이용하고 공공공원의 증진을 위해서 학교는 해서 뭐라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지역주구제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주구제 때 이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뭐해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존, 보상 받아라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토지은행은 누가 한다? LH가 전담한다 LH가 땅을 미리 사놓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살 때 무슨 방식? 선매 방식 선매는 개인 간의 거래 우선하여 정부 등이 사는 거죠 살 때 강제수용이다 협의 매수다 협의 매수다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미개발 도지를 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땅을 돌려주니까 재분배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 사업 방식 환지 사업 방식의 재분배 방식이죠 환지의 특징은 땅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초기 사업이 적고 넓은 지역에 서서히 진행되니까 속도가 느리고 재정책 용이할 거야 돌려주니까 그 땅에 다시 살면 되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 이걸 정부가 뺏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개발이익이 뭐예요? 이제 좀 외워봐 개발 사업은 땅값 올라가는 건데 이걸 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을 이걸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정부가 가져가기 어려워요 돌려줬는데 그다음에 땅값 올라가는 건 원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가져간다 정부가 뺏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 사업을 했더니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걸 개발이익이라 하고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정부가 일정액을 뺏어가겠다 뺏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 이것과 비슷하게 재건축하면 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재건축에 따른 초과액을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한다 둘 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개발리익 환수제니까 개발리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공영개발은 정부가 수용해서 부동산 개발하는 거죠 얘는 정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속도 빠르고 땅 사는 데 돈 들어가니까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차 가기는 어렵고 개발 환수는 용이할 거다 정부가 다 가져가니까 공개념은 개인의 개인의 토지 소유권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공짜가 공익을 우선한다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무슨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생겨난 개소고 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려고 이거 부딪힘이 생겨서 결정해 주기 위해서 이게 나와야죠 개발할지 말지 부딪힘이 생겼을 때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지역이죠 왜 만들었어요 토지의 투기를 막으려고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신고 등의하는 법률 투기과일지구는 뭐의 투기를 막으려고 주택의 투기를 막으려고 무슨 법 주택법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사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옛날에 그린벨트 지정한 거죠 도시 스프롤이라 하죠 스프롤을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토지용 규제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계약 체계를 10일로부터 30일 이내 여기까지 외웠으면 문제가 다 풀려질 거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다섯 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쉬는 시간에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요 미실시 개발권 양도제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토지이용 규제라고 해야 된다니까 얘는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직접 간접 아니에요 토지이용 규제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폐지된 거 택지 소유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외워놔야 돼요 까먹을 때 됐으니까 다섯 개는 무조건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쉬었다가 문제 보죠